기분좋아? 기분좋아? 기분좋아 자다 일어났는데 기분좋아요 밖에 너무 예쁘다 은하야 오늘만 지금 벌써 몇번째 산책하는거야 엄마 아빠 간대 따뜻하네 따뜻하네 좋지? 산책여러분해서 좋지? 간식타임 간식타임 빼빼로 빼빼로를 뜯었어 레나 좀 조려온거 같은데? 눈이 가물가물하게 너무 산책을 많이 하는거야? 근데 지금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 가자 가자 여기 형 나 그냥 더 빨라 더 빨라 더 빨라 너무 빨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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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또 엄마대로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헤나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 내려가면 편하겠다 그치? 내려가면 편하겠다 그치? 빨리 끄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아빠는 레나와 한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엄마랑 꼭 압축하네 저 레나 여기서 화장실 갔다 가자 저 화장실 갔다가 되네 엄마랑 발맞춰서 가네 엄마랑 발맞춰서 가네 그래 화장실 깨끗하지? 깨끗하다 여기 세변도 있어서 너무 편하네 이쁘네 엄마랑 가봤으니까 너를 지금 아빠가 이렇게 줄을 묶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치? 풀어줄게 잠깐만 아유 우리 아나두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쉬는 곳 에너도 뭐 가는거야? 저기 옆집 강아지고 있네 그치? 아 좋다 그치? 좋다 엘나가서 우리 지문기자 가자 이랑 나는 엄마가 거기에 있는 저쪽으로 가방을 오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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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1개 1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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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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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개 아! 3개 아! 돌고 너도 언니가 있어 이렇게 좋아요 두 번째 공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언니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언니가 안 될 것 같아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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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께요 우연한 밥먹을 시간이네 밥먹을 시간이네 재밌지? 재밌었어 조개가 형 밥먹으면서 해줄게 자, 얼른 갖다 주세요 맛있게 먹어 맛있지? 맛있지? 금방 먹었네 다 먹었다 그래, 랜아 랜츠는 너무 이뻐 한 번 찍어도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겠는데? 흐흐흐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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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